고는 몸, 색법에 대한 집착으로 일어납니다. 반면에 마음에 대한 집착은 난을 일으킵니다. 색법은 육군과 육진입니다. 눈은 형태를 보고 귀는 소리를 듣고 코는 냄새를 맡고 혀는 맛을 보고 몸은 감축을 느낍니다. 이것이 시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능하는 방식입니다. 대승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저의 중국 스승은 법을 매우 간단한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삼장법사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대승의 삼장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제가 아는 한 유일하게 그렇게 법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법사였습니다. 이는 그의 대승에 대한 그 이해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그를 존경합니다. 진정 대승을 이해한다면 대승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대승은 일상생활이 간단한 용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대승은 우리 삶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승은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색법에 집착하면 모든 이건들은 마음의 그림자를 남깁니다. 그림을 보아도 사진을 보아도 우리 마음의 그림자가 남습니다. 그것이 사라져도 여전히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색법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우리는 눈에 집착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여러분은 감각기관에 의존합니다. 아무리 그것들을 잘 관리해도 그것들은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내적으로 생겨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생겨납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외부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에 집착합니다. 젊은이들은 음악에 집착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고통입니다. 사람은 고통의 원인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색에 대한 집착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견딥니다. 색은 모양이 있고 단단한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색의 집착과 같습니다. 어려움은 신법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여덟 가지 종류의 신법이 있습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입니다. 식은 여러분이 감각기관과 연결하게 합니다. 이식이 불쌍히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의식은 무엇입니까? 첫 다섯 가지 식은 아까대의 응보를 가져오는 기능을 하고 그것을 의식에 제시합니다. 여섯 번째 식은 처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은 분석하고 종합합니다. 그것이 식의 작용입니다. 칠식은 만화식으로 전의식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육식의 책입니다. 육식과 팔식 사이를 소통하게 합니다. 팔식은 장식이라고도 합니다. 장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짓는 모든 업이 거기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생각이 의협으로 팔식이 저장됩니다. 아내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업입니다. 미래의 아내가 팔식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거짓말을 했음을 압니다. 이제 아내에게는 거짓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거입니다. 생의 마지막에 염라대왕을 보러 가면 염라대왕은 여러분의 기록을 봅니다. 그가 가진 기록에는 평생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태어난 삶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모든 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라대왕에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짓는 모든 신구의 업이 팔식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행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은 나쁜 업을 짓는 것을 피합니다. 팔식에 저장된 것을 씨앗이라고 합니다. 씨앗이 장식에 있는 한 이 씨앗은 언젠가 성숙되고 여러분은 과부를 겪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쁜 것을 지웁니까?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을 털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의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노후에 가서 참회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업보를 줄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있는 과부를 받는 시점이 미래에 더 늦게 지연되거나 과부를 받아도 과부가 가볍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과부가 없을 때 끝이 납니다. 참회를 하면 뭐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님에게 참회하면 업보가 줄어듭니까? 때로는 그렇고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얼굴을 대면하는 참회법이 있습니다. 스님 앞에 가서 참회를 합니다. 스님 앞에 가서 참회하는데 때로는 효과가 있고 때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스님이 청정한가 그렇지 않은가 입니다. 스님이 청정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스님들의 훈련에서 우리는 청정함을 유지하는 참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참회를 하면 그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스님이 청정하지 않으면 참회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스님들이 자신이 청정하지 않음을 알면 참회를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참회를 받기 전에 청정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은 사람들이 참회를 받기 전에 가서 먼저 참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알기 전에는 사람들이 참회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스님들에게 조언합니다. 참회법에 대해 분명히 알기 전에 사람들이 참회를 받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효과가 있고 때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스님이 청정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회를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스님 자신도 자신이 청정함에 대해서 모릅니다. 대면 참회를 할 수 없는 잘못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죽이는 것, 아라한을 죽이는 것, 분프처님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불상을 부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큰 불상을 파괴했습니다. 탈레반이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해서 산의 동굴에 조각된 2000년된 오래된 불상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년 안에 미군이 들어와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것이 과보입니다. 불상을 파괴하면 과보가 즉시 옵니다. 승가의 화합을 깨트리는 것, 이것을 오바라이제라고 합니다. 그것들은 스님들 앞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이런 잘못은 특별한 대승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승법을 사용해서 여전히 지울 수가 있습니다. 소승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소승의 불교를 따르는데 이 다섯 가지 잘못을 지으면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승에서는 어떤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생에 지은 이런 종류의 대역제를 참여하고자 합니다. 어떤 법으로 참여합니까? 만불 참여, 양음 참여 등입니다. 하지만 단지 한 번만으로 잘못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방법을 해야 됩니다. 이 법은 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할 때 완전히 지어지지 않습니다. 저라는데 스테이크를 생각합니다. 마음이 지극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이 완전히 깨끗해지기 전까지 숨을 한 번 손을 씻기도 합니다. 양파와 마늘을 만졌는데 한 번 닦아서 깨끗해집니까? 한 번 이상 손을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을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후에 한 번의 참여로 깨끗해지고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오직 대생에서만이 광대한 참여법이 있습니다. 대생의 참여법으로 모든 종류의 잘못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소승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 업장을 지우지 않으면 어떻게 정토에 왕생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연불만으로 왕생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연불로 왕생의 업장을 근절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왕생할 수 있습니까? 전생에 아미타 부처님을 죽였다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무시 이래로부터 윤회를 계속해왔습니다. 과거에 분명히 아미타 부처님을 죽였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온갖 종류의 잘못을 지었습니다. 불교에 열거된 잘못을 여러분이 다 지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부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엔지니어는 설명을 따라서 다리를 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설명서를 주면 아이가 다리를 지울 수 있습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너무 과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만트라를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나도 당신처럼 염불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덟 가지의 신법이 있습니다. 나는 이 엿팔식법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일어납니다. 왕생의 업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생의 왕생의 업장을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업은 정토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생의 업장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토의 업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업장이 지어지지 않는 한 여전히 의식의 업은 남아 있습니다. 시앗이 팔식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정토에 가기 전에 이 업장을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하지 못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수행할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을 그만두게 합니다. 여러분은 무수한 사람들에게 무시례를 못하 빚을 줬습니다. 한 사람을 해결하면 다른 사람이 옵니다. 어려움은 모든 일원의 인지에 집착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신법에 집착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려움은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병을 인지하면 적어도 기회는 있습니다. 병을 믿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이 불타는 집안에서 놀고 있는 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집은 불타는데 아이들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불교는 문제를 인식해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업을 정토에 가지고 가면 거기 있는 동안에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면 그것은 성숙합니다. 업은 일시적으로 보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생에 빨리 정토에 가기 위해서 속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정토에 갑니다. 거기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생에 정토에 빨리 가라고 권하지만 또한 반응한 빨리 돌아오기를 권합니다. 돌아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그들을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신을 제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함께 계속 윤회를 합니다. 지옥도 가고 천상도 갑니다. 이생의 혈흥관계로 만났지만 언제 다시 그들을 봅니까?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토에 가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구할 기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미다 부처님이 분명히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윤회를 하면 여러분은 업력과 뽀를 따릅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토에 가면 아미다 부처님이 가르침을 받습니다. 아미다 부처님이 여기 다시 돌아와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먼저 살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혼을 세웁니다. 다시 돌아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웁겠다고 서혼을 세웁니다. 부처가 되기 전에 생각보다 빨리 여기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미다 부처님이 도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